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. 난 귀신이다.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. 보여! 잡았어! 설마 나 지금 사명됐어?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 수 있어. 왜 그래요? 못 볼 거 본 사람처럼. 이게 말이 돼? 말이 됐지, 됐어. 그럼 어떡해? 어떡하지, 나? 놀라지 마. 유리가 사라 들어왔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? 무슨 일이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